올해 역시나 내집장만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청약제도 이것도 좀 을풀게 많으시죠? 얘기할 거 좀 준비 좀 잘 하셨습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투기 가해지고 중소형 아파트가 추첨제로 바뀌죠. 그래서 투기 중소형 아파트에서 물적 가점제가 100%였는데 전염문제에 따라 추첨제가 신설이 됐습니다. 전염문제 60제곱미터에서는 가점제가 100%에서 가점이 40% 그리고 추첨이 60% 그리고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가 100%에서 바뀐 것이 가점이 70% 추첨이 30%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한 것은 가점 80% 추첨이 20% 이렇게 바뀌었고요. 중소형에서 추첨제가 새로 생긴 대신 가점과 추첨이 50%를 동일했던 85제곱미터 초과의 중대형 평이 오히려 가점제를 80%로 높이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 개편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대부분 규제해지고 푸는 상태라서 이 청약제도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이 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유군 거주 무주택조료만 제한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당첨자 면접 기존에는 60일에서 180일까지 연장이 되고 예비 당첨자 수는 가구세의 40%에서 최대 500%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폐지는 2월부터 이렇게 시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은 전매제한 완화고 거주 의무즈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최대 10년 전매제한을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리고 기탄 6월이 되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1년 그리고 광역시는 6개월로 완화가 됐습니다.